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트랜스젠더 문제, 젠터가 아니고 젠더입니다. 젠더. 어제 제가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파 주도의 문화전쟁의 일환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동안 2010년 이후에 연방정부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성전환자를 상당히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강행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평범한 보통 미국 시민들을 격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드렸고 이게 여러분들이 성전환자와 관련된 일곱색이죠.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색인가 뭐.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그런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그런 플라이드 플래그인가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미국의 와신또 특파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트랜스젠더 이슈는 이번 대선을 결정 전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제 방송을 내보냈고 이분이 이제 미국의 하원의원인데 델라웨어주에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된다는 거죠.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해서 해리슨은 굉장히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 것 이런 내용을 이야기 드렸고 여섯색이네요. 그 다음이 이제 어제 월스젠넬의 여러분들 오피년 코너에 이런 성소수자를 우대하는 활동가들이 미국의 대기업의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미국 대기업들이 제품이나 회사 정책에서 성소수자 우대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어제 보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오피년의 한 시민이 로스앤젤레스 신은 시민이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연방정부가 성전환을 원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수술해 주는 그런 비용을 대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그리고 성정체성의 이런 변경이 있을 때 부모한테 여러분들 고지 의무를 없앤 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런 것을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주정부가 후원하는 트랜스젠더 폭증으로 연방정부가 우리를 해방시켜주기를 기대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는 lgbtq 플러스 이게 이제 뭐 레즈비안 게이 뭐 이런 걸 다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을 한 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전형적인 좌파 이데올로기 하나로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그런 정책을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걸 진보적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애리조나 출입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 오현송 교수 오현송 교수가 이제 미국 역사에 대한 현지에 계시니까 미국 상황을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방정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트랜스젠더의 민권을 확대하려고 했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정치집단의 거부에 직면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주당이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트랜스젠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오현송 교수가 오현송 교수가 좀 새로운 이야기를 올렸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 가지고 미국의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 독자들은 대표적인 정치 관심청입니다. 그중에서도 중도 우파 정치식부터 극좌파 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수청도 좀 있습니다. 오현송 교수는 지식인입니까 미국의 엘리트들이 많이 읽는 신문이 뉴욕타임스입니다. 저는 안 읽습니다. 저는 마치 한겨레 신문을 읽을 때처럼 거부감이 많이 들기 때문에 뉴욕타임스를 전혀 안 읽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식자층들, 오현송 교수나 아니면 뉴욕의 월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뉴욕타임스를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뉴욕타임스의 댓글창은 기자들이 통제합니다. 네이버 댓글창처럼 아무나 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몇 번 댓글을 달아봤는데 절반 정도는 댓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트랜지젠더 이슈가 과도하게 폭력적으로 비추진 것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폐인죽 하나라는 어조의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기사네요. 뉴욕타임스에서는. 뉴욕타임스는 선거 당일 날까지 민주당의 기간지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활동했고 여론도 완전히 조작된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그 여론조사를 대한민국의 조선중앙동화가 열심히 받아가지고 쓴 거 아닙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다수인 뉴욕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올라오면 당연히 댓글에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바뀌었습니다. 오늘 기사의 댓글에는 대부분이 트랜지젠더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상당수 운동가들이 과도한 주장을 펼치면서 대다수 민주당 지지자들을 배제시켰다는 주장이 보입니다. 현재 운동가들이 요구하는 트랜지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 접근 보장이라든지 트랜지젠더 여성 청소년 및 청년들이 여자 운동경기 참여 요구에 대해 적대적인 댓글이 주로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네요. 이번에 도널 트럼프 이름들 후보가 광고 예산의 20% 정도를 헤리스 측의 트랜지젠더 이름들 정책에 대한 그런 비난을 퍼부었거든요. 저뿐만 아닙니다. 민주당이 무해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겪은 충격이 큽니다. 미국 정치 역사를 보면 이런 경험을 하는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레이건 대통령의 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1988년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두카키스 메사추젯 주지사에게 승리를 거둔 뒤에 클린턴이란 상당히 보수직인 아칸소 주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4년 뒤에는 상당히 보수직이고 대중영합적인 후보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주지자인 뉴스엄은 나올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펜실베니아 상은의원인 패터슨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반성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현성 교수가 이렇게 첨부한 자료가 트랜젠더 활동가들이 대결적인 그런 트랜젠더 운동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여기 이제 디에나 박클로프트란 분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유시 버컬리 이름 졸업생인데 이분이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인데 트랜젠더 이슈는 상당히 복잡한 이슈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생물학적 남성 그런데 본인은 성정체성을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들 경기에서 당연히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활동가들을 주장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남성은 설령 본인이 성전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의 리그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뉴욕타임스에 실리는 그런 트랜스젠더 액티비스트의 주장에 너무나 식상해 가지고 대부분 그런 기사는 다 그냥 넘겨버립니다. 성소수자는 미국 내 인구의 0.01% 적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본인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민주당의 지도부가 지나치게 과격한 그런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이 패배한 주요 원인입니다.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 오현성 교수께서 뉴욕타임스의 주 여러분들 그런 독자도서 전혀 예상밖에 이런 기사에 대해서 댓글에서 민주당 지지다 쪽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을 과격하게 밀어붙였던 열성 활동가들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댓글이 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인구의 0.01%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성인이 되고 나거나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본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여러분들 성정체성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결정이 되는 거죠. 그건 뭐 사회 제도의 결과가 아니고 아이를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를 키워보면 여자아이로 키운 큰 경우하고 남자아이로 키운 경우가 외부적인 여러분들 교육환경 변화가 없더라도 생물학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평범한 그런 진실을 그렇게 여러분들 미국의 민주당 엘리트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방 차원에서 여러분들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쪽지를 강행했으니까 이번에 박살이 난 거죠. 상식을 찾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된 겁니다. 반듯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험한 시대가 된 거죠. 뭐 한국도 키워축전이 해가지고 별 야단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권리라는 부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간에 옳고 그름이라는 문제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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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